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결제대행서비스 및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제공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1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7%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7%입니다. 매출은 2020년 이후 역성장의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.9% 단기순이익률은 4.8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변동비적 성격으로 23년 매출이 0원에 가까워지자 이익 역시 손실보단 0원에 가까워졌습니다. 10년 루계 자본적 지출은 179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루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무형 자산은 주로 소프트웨어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894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20%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보다 적으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. 10년 루계 주주환원율은 74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9회 자사조매에 비해 총 323억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. 이상 sbi 핀테크 솔루션즈였습니다.